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와 재활을 위한 4.3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트라우마 센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 확충의 한계를 보이면서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 설립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트라우마 센터를 찾은 유족들이 안마의자를 이용해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트라우마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뭐를 못 봐서 갔는데 딸 자식은 이런 거라도 하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 항상 해줍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라우마 센터를 다녀간 도민은 1만 4천여 명. 프로그램별로 보면 도수와 물리치료가 5,300명으로 가장 많고 치유 프로그램이 2,200명. 심층 상담과 전문의 상담도 각각 70건과 4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강정마을 주민 등 556명이 이용자로 등록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지휘에 호응도가 높습니다. 4.3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고 저희가 지지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편안하고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센터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인력과 장비 확충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담과 치유라는 트라우마센터 고유의 역할 수행을 이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트라우마센터가 이런 좁은 공간이 아니라 독립전 사옥을 적절한 장소에 지어서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개정된 4.3 특별법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은 정부 의지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